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함께 있던 행사장에서 귀를 잃은 듯한 영상이 퍼졌습니다. 바이든이 나이 때문에 실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된 영상으로 드러났는데도 공격은 이어졌습니다.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. 미국 공화당이 직접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는 동영상입니다. G7 정상회담에 간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자 이탈리아 총리가 조심스레 다가가서 돌려세웠다는 겁니다. 보수 언론들이 곧바로 나섰습니다.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조기 등 G7 국가 국기들을 가지고 내려온 공수부대원들이 뒤에 있는 걸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엄지를 들어 보인 게 확인됩니다. 문제의 영상은 대통령의 동선을 촬영한 영상을 앞뒤 맥락 자르고 퍼뜨린 셈인데 백악관도 곧바로 가짜뉴스라는 반박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 마침 78번째 생일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살 위 현 대통령에게 맹공을 슬퍼보었습니다. 하지만 대중은 이 문제에서 양측 모두를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%가 둘 다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했습니다. 누가 되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대선에서 예전에는 못 봤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 cio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